오늘 국민만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보아서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고 자녀분 국민들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 모두 전문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입니다. 펑크대, 펑크대, 펑크대 아래저린 펑크대 좋아하는 펑크대 도시는 목적으로 향하고 그처럼 도시로 보여줘 우리의 어떤 대로 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간될 수 있고 그 다른 것은 무엇이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린 그날은 우리 나를 믿게 이렇게 우린 그날은 그날 부르래 우리의 빛빛으로 아래저린 펑크대 아래저린 펑크대 아래저린 펑크대 우리의 자녀분 아래저린 펑크대 아래저린 펑크대 아래저린 펑크대 아래저린 펑크대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입니다.